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아픔과 다양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는 거죠 힘들어할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힘들어하는 거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마음은 틀린 마음이란 없는 겁니다 마음을 맞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소소한 미숙함이나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잘나든 못나든 내가 뭘 잘하든 못하든 나는 이 우주의 유일한 이 세상이 어떤 누구도 내가 될 수 없는 나야 둘도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고민이 있죠 그리고 저희들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저희 오은혜 금쪽 상담소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자신을 이렇게 만든다 이 세상은 어디가 숙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